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늘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